스크린 골프계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. 스크린 골프계의 황제. G투어를 대표하는 하기원 최민옥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! 아 나오시고요. 얘기도 바르시고 나오시고. 네, 가보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다시 한 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. 자,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거든요. 지난주랑 너무 다릅니다. 지난주에 여자 게스트가 두 분 나왔을 때는요. 거의 얼굴이 썩어 문드려질 뻔했거든요. 표정이 거의 뭐 오늘은 굉장히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본인 소개부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기원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4-15 시즌과 15-16 시즌에 대상을 받은 하기원 프로입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김민옥 씨. 안녕하세요, 최민옥 프로입니다. 저는 2014-15 상금왕, 2015-16 상금왕 했고요. 지금 통상 9승을 하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시고. 지금 대본에는요. 간단하게 안녕하세요, 하기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우리 최민옥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리는 거거든요. 자기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Abraham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